고속철도 울산역 유치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울산역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지역정치권도 고속철도 울산역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를 위한 범시민운동이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개천과 증파를 떠난 고속철 울산역 유치운동에 낯설 것을 촉구하고, 모든 종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송철호 대표는 기자회견에 이어 박맹우 시장과 만나 울산역 유치를 위해 총력을 속기로 다짐했습니다. 울산시는 건설교통부가 구성 중인 노선재검토위원회에 현재 미국에 있는 김성덕 울산대 교수와 생태전문가 조기룡 교수 등을 참여시키기로 하고, 활발한 접촉을 펴고 있습니다. 고속철 노선 수정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의 움직임을 관망하던 지역 국회의원들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울산역 설치를 촉구하는 공개 지리서를 보내는 등 본격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한나라당 울산시 지부는 조만간 범시민 대책위 참여 여부를 논의한 뒤 정부를 상대로 고속철 울산역 유치 압박 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17일 경주 출신 국회의원들과 한자리에 모여 공동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경부 고속철도 울산역 유치 운동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